여기가 목수역 폐역사입니다.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.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안녕하세요. 데일리모드 김나영 기자입니다. 떨어지지가 않아. 뭐가요? 기관사가 죽었다고? 이번이 스물두 번째네. 옥수역이 개통하고 지난 30년간 옥수역에서 사고를 죽은 사람. 오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? 뭔가를 찾으려고. 우물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. 앞에 뭐가 있어. 옥수역 개당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?